여러분들의 기분을 좀 북돋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아주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 15변 중에서 국내 처음 상영하는 영화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몇 개만 소개를 해주셨는데도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빨리 내일부터 오늘부터 라는 말을 빨리 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아세안 영화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 특징들을 함께 나누면서 익숙해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